공유와 사유와 콜렉트, 셀렉트 한 단어, 한 단어, 두 단어를 모아서 만들어내는 변수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집된 공유,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 될 수 있고 재단이 될 수 있어요. 소집된 사유는 상업 갤러리가 되는 거고 경매사가 되는 거예요. 선택된 사유는 취향과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고 실제로도 2017년에 지금 바깥에서는 저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거무거나 바둑판을 곁에 둔다거나 아니면 정원을 경영한다거나 것들과의 모임에서 담론을 한다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향유하는 것들을 조선시대에는 아취 있는 행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세속적인 것, 실용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혼자 하지 않아요. 정원을 경영하는 것은 나 혼자서 즐기려고 정원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정원을 경영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어떤 취향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동행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원을 경영하는 것과의 뜻을 참여합니다. 정원을 경영하는 것은 나의 대세를 생각입니다. 정원을 경영하는 것은 나의 express다. 정원을 경영하는 것은 나의 전통과의 첫 보충었을 것입니다. 정원을 경영하는 것은 나의 대세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